자세히 알아보세요. 시장의 맥점 키워드는 무엇인가 확인하겠습니다. 열어보시죠. 지금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박수권 흐름. 그런데 앞에 나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고요. IT와 로봇 자율주행주가 시세를 주도하고 있다.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진짜 박수권 흐름 12월 내내 3천선, 코스닥은 천선 이 부근에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그 안에서 종목들이 막 왔다 갔다 하지만 지수 자체만 보고 있으면 답답하긴 해요. 정말 가두리의 장세라고 그러잖아요. 가두리의 장세고. 지금 굉장히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 보면 녹록지 않은 어려운 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시장에 오르면 또 우리 높게 출발했다가 음산 나고. 그러면서 줄든 말든 사면서 굉장히 까다로운 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쁘지 않은 박수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변화 없이 그래도 시세를 주도하는 섹터는 성장주 섹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IT라든가 로봇 자율주행 이런 섹터가 이번 주에 좋은 시세를 냈거든요. 그럼 왜 나쁘지 않은 박수권인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코스피 차트인데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시장을 보는. 그러니까 시장을 보는 눈.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보다는 성장주를 보자고 늘 강조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흐름은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대형주. 우리가 소위 말해서 경기 민감주 가치주는. 내년 되면 금년보다도 이익구주가 감익이 돼요. 그러면 그런 쪽은 이제 주가 상승이 둔화되겠죠.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역시 상승을 주도하는 게 뭐냐면 패러다임 쉬프트를 가져오는 성장주다. 그렇게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겠고. 시장으로 봐도 역시 코스피보다는 코스피가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코스피 차트부터 보시게 되면 역시 지지부진한 빡수껏 흐름을 보여요. 그런데 이것은 지난 번 8월 때부터 진행되어 온 하락 추세선 이미 돌파한 상태고. 소위 말해서 이것은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 초위 위에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코스닥을 한번 보실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 번 금리 인상 그런 뭐 밑으로 좀 잠깐 질곡의 구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주 절묘하게 980포인트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지지라인인데요. 여기서 터닝포인트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시장에 오르면 우리도 같이 따라가서 이렇게 음성이 나오고 그러는데. 오늘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저는 개인적으로 양선을 기대해 봅니다.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종목별로 역시 성장주 반도체에서 잘 아시겠지만 동진 선생님이 치고 나갔죠. 그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관광회계라 해서 포트 레지스트 그것을 삼성전자하고 같이 해서 테스트에 통과했다. 이게 EUV 쪽에 상당히 어려운 기술인데요. 이런 것들에서 이제 23% 급등이 나오는 이런 것들이 되겠고. 또 하나 생소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전자인증. 이것은 우리가 보통 쓰는 전자인증이라든가 간편결제. 그걸 벗어나서 아까 제가 로봇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로봇이 여러 가지가 있죠. 로봇이 있고 그다음에 로봇이 있고 있는데 이거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에 AI 브레인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로봇도 개발하고 그런 회사인데 타이키라든가 학생용.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홈. 홈 서비스하는 아테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참 이게 이 시간을 제가 늘 아쉬운 게 이 시간에 매일 있으면 좋은 종목도 드릴 텐데 우리가 목일만 나오니까요. 그런데 황립의 전략을 포착해서 좋은 상승을 보였거든요. 이것도 역시 성장주의했다. 그다음에 또 자율주행에서 인포뱅크라든가 또 QSI. 이 QS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자율주행에서 인포뱅크도 있고 에이테크 솔루션도 있고 그다음에 QSI도 있는데 QSI는 앞으로 뭘 보셔야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따 자이언트 스텝도 말씀드리겠지만 메타버스에서 보여드릴 게 플랫폼에 이어서 그다음에 뭘 보셔야 되냐면 보안 쪽하고 그다음에 디바이스 기기를 봐야 돼요. 그런데 사실 디바이스 기기에서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 쪽이거든요. QSI가 상당히 이미 4월 전부터 준비했던 회사예요. 독보적인 회사인데 그때 또 황립 기간 좀 절묘하게 해서 포착해서 좋은 수익을 냈다. 이런 쪽으로 좀 시장 흐름을 유약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금 맥점 키워드 시장과 각 종목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주는 또 남은 연말들을 어떻게 저희가 바라봐야 될지 궁금해집니다. 사실 거래는 확연하게 좀 한산해진 느낌이고요. 연말 양도세를 조금 피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그로 인한 수급 변동. 그런데 수급은 공백이고. 그래서 조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양도세 이벤트는 젖힌 기회다. 양도세.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금년에 양도세 창이 싹 좋은 일은 아니었거든요. 이미 작년에 호황했는데 양도세 때문에 크게 부담되는 개인 투자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뭐냐면 그것도 어차피 연말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또 이제 마감되고 북클로징 되면 또 대주주 포함되는 또 주주 명부에 포함되기 싫어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그런 물량을 누가 받고 있냐면 기관들이 주로 다 받고 있어요. 특히 코스닥에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아까 레인컨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바닥 또는 박스권에서 어떤 그 조정의 마무리의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거래랑 바닥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바닥 이제 연말 이벤트가 끝나면 또 내년 초는 또 상승을 기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양도세 이벤트는 저점 기회라. 이렇게 저는 볼 수 있겠고요. 그럼 뭐가 이제 또 상승할 것이냐. 저는 특히 이제 신규 상장주라든가 그 다음에 또 바이오 섹터 메타버스 여전히 살아있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또 NFT라든가 게임 다 이런 것들이 제4차 산업 신성장주다. 이런 쪽은 지속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저희가 위클리 유망주로 꼽았던 종목들 그동안 어떤 흐름일지 또 AS 해봐야겠죠. 자 첫 번째는 메키버스라는 저희의 닉네임을 만들어낸 종목이죠. 원스텝 투스텝, 자이언트 스텝 계속해서 얘기 주셨었고 계속해서 좋은 수익을 매번 안겨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파수 최고가 기준 수익률 30% 위메이드도 14.5% 12월 16일 종목이에요. 제가 기억이 나요. 이 종목 위메이드 61선 아래로 떨어지면 어떡해요? 이만큼 올랐는데 진짜 하실 거예요? 이랬는데 가긴 가네요. 저쪽 매수가 답이죠. 어쨌든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제가 메타버스라는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체 흐름을 좀 파악하는 하나의 TV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페이스북이 이름을 바꿨어요. 뭐로 바꿨죠? 메타라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패러담 쉬프트를 가져오는 성장주는요. 그러니까 인간 생활의 어떤 패러담을 바꾸면서 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은 이게 굉장히 템 100억도 나오고 또 20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우리 지속 봐야 됩니다. 최근에 메타버스가 국내에서 많이 오른 건 수급 쪽에서 ETF가 4개 사중이 출시돼서 갔잖아요. 그럼 또 해외 ETF도 이제 지금 4개가 또 이렇게 런칭하고 그런 마당인데 이런 건 쉽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자이언트 스텝 보실까요? 제가 10월 달에 여기서 강조드려서 한 130% 이상 수익을 낳은 그런 자리였고 그때도 분명히 AS 구간이었거든요. 지금 또 한 번 그 자리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어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확 믿기 포착된 포인트가 2평선 밀집에서 양음 양음 이 음선은 아주 기가맥히 거래에 감소한 음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한 15% 정도 상승했는데 이런 종목들은 5일선 또는 20일선에서는 눌름을 줄 때 지속 관심을 두시고 정거점 돌파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제 이게 무상증자 권리라기이라서 과거 그거보다 옛날 가격보다 지금 절반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무상증자 물량도 들어오고 그러면 그것이 약간 오바인 이슈가 될 텐데 그런 기회를 노려가지고 이것도 한 8만 6천이 정거점인데 거기까지 보는 전략은 유효다. 이렇게 AS를 드리고 싶네요. 네. 자이언트 스텝 이야기해 주셨고요. 위메이드에 대해서도 좀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네. 위메이드에 앞서서 한 파수 한번 잠깐 보고요. 네. 좋아요. 파수도 이것도 그때 황맥계 포착해서 어려운 야산 34% 좋은 수익을 드렸는데요. 아까 제가 메타버스를 볼 때는 플랫폼 그다음에 또 보안 쪽 그다음에 또 하나를 볼 게 디바이스 기기 쪽을 보자고 말씀드렸거든요. 이때 제가 디바이스 기기 쪽은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거고 장비 쪽은. 어쨌든 이 파수 같은 경우도 결국 보안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황맥계 포착해서 그때 이 시간을 통해서 한 34% 좋은 수익을 내드렸다. 30%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요. 같이 볼 수 있는 게 진에언스예요. 진에언스도 이것도 양음 양류에서 이평수 밀집해서 아까 비슷하죠. 아까 자이언트하고 비슷한데 이것도 한 50%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안주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IT 버블 났을 때 그때 장미들이라든가 사이버텍 홀딩스 이런 종류 쪽도 다 후발적으로 상승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가 패러다임이 이룰 때 결국 보안 관련 용목들도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바로 이 자리였거든요. 우리 당뇨인크께서 60에서 이탈하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속임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결국 NFT에서 대장이거든요. 이게 다 상장률이 쉽게 꺾이지 않죠. 그러면서 이것도 이제 서세히 올라가고 있는데 한번 주봉을 보실까요? 주봉에서 보면 이게 이제 쓰리스타 도지 도지 만들면서 상승 전환하면서 지금 이게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전히 관심을 두시는 그런 전략 20만 원 정도는 다시 한번 틀어야 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기존의 종목들에 대한 AS도 해주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주간 살펴볼 만한 공약주 어떤 거 주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황맥기 포착주 툴젠이네요. 지난주 이 시간에 얘기해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말씀 주시고 그날 당일에 쭉 올랐다가 그 상승폭을 또 반납하면서 마감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 한번 AS 필요하겠다 싶었는데 이걸 다시 재공략하신다고 하신 거면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좀 있으신 거네요. 나름 그렇다고 봐야죠. 지난 번 유미디도 재미있는 수익을 못 줬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내용 있는 종목은 너무 기술적 분석 거기에 억매이지 말고 내용 있는 종목은 저점 줄 때 매수하면 시간의 가치를 사면 수익을 주더라.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유미디에서 툴젠 지난주에 상승했다가 반짝했다가 좀 내렸어요. 바이오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툴젠도 다시 한번 그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툴젠은 제넥신이 최대 주주입니다. 세계 최초로 유전자 가위기술 크리스퍼라고 하는데 보유하고 있고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한 그런 회사가 되겠어요. 코넥스에서는 시층 1위 기업이었죠. 이것도 참 이미 코스닥에 올 때부터 저평가가 됐습니다. 원래 회사에서 원했던 공목과 희망 밴드는 10만 원에서 12만 원였는데 7만 원에서 이미 박인세일로 입성을 했고요. 경쟁률도 한 164대 1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이 회사는 앞으로 뭐냐면 유전자 가위기술을 가지고 라이센스하고 또 직접 치료제 개발하는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다. 그 라이센스 아웃도 우리가 한번 기댈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으로 보실까요? 이게 코넥스에서 16만 원였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엊그제 입성해서 7만 원을 했는데 지금 올랐다가 그때 우리는 멋지게 해서 수익을 낸 적이 있거든요. 이것이 소위 말해서 매집봉이에요. 이 다음에 물량이 거의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바닷건이거든요. 하락 구간에서 캔델이 거래가 감소하면서 망치형이 나오면 상승 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럼 또 주범을 보실까요? 이런 것들을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고점들이 많이 내렸죠? 음선 4개. 저는 이번 주 양성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만약에 이번 주 누르면 음선 5개에서 이것쯤 오실레이트가 7이거든요. 다음 주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오히려 저쯤 기회라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시초가에서 7만 9천 원 정도 매수 목표가 1차는 9만 원. 저는 2차 그때 한 10만 원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1차적으로 9만 원 모시고 손절은 널널르게 5만 원 하이시는 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툴젠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잘 지켜보면서 말씀 주신 가격라인 기억해 볼게요. 다음 종목이 동아엘텍이에요. 올해 7월 이후 계속 내렸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종속회사로 선익 시스템 두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참 저는 이런 건 볼 때 저평가된 종목들은 저쯤 했을 때 매수하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고점들이 내린 종목들이 2, 30% 내린 종목들이 질비합니다. 지속은 상관없이. 그런데 이 정도는 이 회사도 별로 재미를 못 봤는데요. 동사는 마이크로 OLD하고 그다음에 또 검사 장비를 생산한 그런 회사예요. 메타버스에서 장비 쪽을 볼 때 선익 시스템 이게 이제 자외서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이 한 1,000, 2,000원 가까이 되는데 한 지분을 절반 정도 보유하고 있으니 이 선익 시스템에서는 차익만 하더라도 평가 차익만 해도 900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동아엘텍 시총은 1,000억 남짓합니다. 제가 평가자도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회사 이제 투자 조합에서 손잡벌 회사가 보면 돼요. DA 밸류라고 했는데 여기서 한 4% 지분을 가지고 있는 큐라티스가 곧 상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백신 개발 예정 그런 회사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성장성도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PBR이 0.62배 유보율이 3.0%입니다. 유보율이 3.0%가 되면 언제라도 무상 증작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기술적으로 보실까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안 쪽 봐야 되는 거 바로 장비 쪽이죠. 자회사가 선익 시스템이니까 메타버스 장비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삼척 중단도 아는 저점 높이는 쌍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윗방울이 열려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주목을 보시게 돼도 이것도 아까 제가 3스타 도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락고 가리에서 이런 패턴이 나오면 상승으로 돌리기가 쉽습니다. 또 한 번 매콤하게 월본을 보실까요? 음선 5개 다음에 서서히 이제 강세 형통 또는 상승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캔들 모양이 나오고 있다. 이거 가격 자리를 말씀드리면요. 대략 시초가에서 9,700원 정도 매수는 무려 없겠고 목표가는 11,000원 120일에서는 한번 틀어야 할 가능성이 크죠. 밸류 시험 측면이라든가 또는 기술적으로 보아도 그 다음에 순절은 8,500원 하시아는 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목표 라인 11,000원 저희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지오 엘리먼트 항상 그래요. 지오 엘리먼트 하면 뭔가 낯선 종목이다 하면 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 이런 걸 항상 소개해 주시는데 저 이 종목 차트 보고 놀란 게 20% 빠졌다가 다음 날 상한가 그 다음 날 상한가 또 상한가 또 빠질 때는 10% 변동이 올랐다 내렸다 다 폭이 굉장히 커서 이거 저희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 무서워요. 무서울 거 하나도 없죠. 왜? 왜냐하면 일단 본질 가치를 보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 종목이 처음에 상장할 때 이 회사가 솔직히 두 무릎을 쳤습니다. 이거 반독체에서 다 코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건방지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네요. 사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아까 이제 동질 세미컴이 EUB 그쪽에서 이제 강강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국산에 성공할 아주 확실하지 않지만 그걸 모멘트로 급등이 났잖아요. 그런데 동사는 뭐냐면 그 반도체 그 장비 쪽에 쓰이는 케네스트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고순도 화합물 보관 용기예요. 그거하고 또 초음파 레벨 센스가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그냥 독보적인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의존하던 것을 아주 획기적으로 국산에 성공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이에요. 95%나 돼요. 그래서 상당히 매력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상반기 매출액이 116억에 영업액이 39억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어치 물건을 팔면 33만 원 정도 이익이 난다는 거거든요. 장사를 굉장히 잘하니까 회사가 되겠죠. 또 신규 경쟁 상장할 때 1537대 1 상당히 좋았습니다. 한번 차트를 볼까요. 저는 이제 동진세미컴에 못지않은 회사다. 물론 어떤 사이즈 면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기술력이라든가 캐시카우 창출 면에서 저는 이 회사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사실 지난 과거 스튜리를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첫날은 좀 공략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다음날은 깜빡이 놓치고 그다음에 3연속 상한가 하면서 이때부터 또 한 번 마디마디 포착해서 확매기가 좋은 수익을 드렸고 우리가 맨 처음에 공략했을 때보다 한 130% 좋은 수익이 났는데요. 지금 다시 이 자리에 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평선 모양을 하나 보시게 되면 지금 5, 10, 20선이 동시에 뭉쳐져 있거든요. 아까 제가 잠깐 빼문데 코스닥 차트를 보십시오. 코스닥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5, 10, 20선이 60에서까지 다 뭉쳐져 있거든요. 밀집되어 있을 때는 윗바위 됐든 아랫바위 됐든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저는 코스닥을 긍정적으로 보니까 그런 차트와 비슷한 게 뭐냐면 바로 지오의 엘리멘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게 되면 도지 도지로 가죠. 거래한 바닥을 나르면서 이 노란색 부분이 뭐냐면 축가는 하락 또는 조정 그러니까 횡보하고 있는데 횡보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메 독구간에서 터닝포인트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노란색의 과메 독구간이거든요. 조금 더 매크로하게 주범을 보실까요? 주범 보시게 되면 지난주 응선에서 이때도 양선 다음에 응선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양선 나왔거든요. 5주선 지키고 이번 주 오늘으로 내일 이틀 거래일이 남았는데 양선을 기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가격 자제가 말씀드리면 시초가에서 3만 8,500원 낮게 매수하시도록 훨씬 더 수익이 좋습니다. 3만 8,500원 정도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4만 5천원 손절가는 3만원 제시해 드릴게요. 반도체 쪽에 새로운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 지오 엘리먼트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툴증과 동아이텍 지오 엘리먼트 세 종목 저희 지켜보면서 AS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자 지오 엘리먼트가 말씀 주신 대로 수익이 잘 나게 된다면 저기 맥기지요 이렇게 닉네임 하나 더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